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제 이재욱 선생님이 얘기한 그죠? 딱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그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죠? 그죠? 과연 이거를 잘라내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 될려나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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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내고 사실 거의 안 잘렸던 거 보이죠? 흔적이 그대로 나오잖아요. 그죠? 이렇게 대신에 사선절개 해가지고 조각을 앞으로 빼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가운데 쯤 절개해서 그죠? 가운데 절개해서 가운데를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측은을 뺀 케이스입니다.